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하 부부부릭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입어와 드디어 구독자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300명 돌파 때와 마찬가지로 구독자 4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구독자 400명 돌파 이벤트의 방법을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이번 이벤트 상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레고 71745 로이드의 정글 바이크입니다 먼저 이벤트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 즉 지금부터 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 이벤트 추첨 라이브 시간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나 추천 과정에 살짝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1번 구독 버튼을 누른다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제외겠죠? 2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긴다 끝!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지난번 300명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에 관한 짧은 상식 하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구독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상을 3분 이상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유튜브 AI가 자동으로 채널 구독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3분보다 짧은 영상이라면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에 이런저런 실망감으로 자발적인 구독 취소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 300명 이벤트 때도 구독이 풀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으로써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긴 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추첨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당첨 여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댓글을 다신 분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돌려서 뽑습니다 이때 당첨되신 분은 반드시 라이브 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본인 존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당첨은 무효이고 다른 분을 뽑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400명 이벤트 추첨 라이브에 참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협조도 중요한데요 당첨이 되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당첨받으신 분이 채팅창을 통해 본인이 라이브 참여 중임을 말씀하실 때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채팅방 관리자 및 당첨자 외에는 10초간 채팅을 멈춰주세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했을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험이니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본인이 참여하기 전에 당첨이 되셨다 하더라도 당첨된 시점에 안 계셔서 무효가 선언에 구해오시면 당첨 무효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벤트 기간 중에 구독자가 520명을 넘으면 한 분 더 추첨해서 그분께도 11745 로이드의 정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500명 구독자 이벤트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520명이냐 이벤트 후에 구독 취소를 하시거나 3분 이상 영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자동으로 구독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52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두 분이서 이벤트 상품을 받아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80024 전설의 화각사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누르세요 그럼 부부비 여러분 안녕 아 중요한 거 빠뜨렸다 당첨된 분은요 저한테 메일로 구독 인증샷과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써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